열심히 하는데 부실이야? 열심히 하는데 부실이야? 그것만 묻자 부실인 사람들한테 진짜 ㅈㄴ하게 열심히 했어? 근데 부실이야? 솔직히 나 진짜 동숙님 롤방송 지난 최근에 잠깐 봤을 때 되게 롤 못 하시네 이 생각하고 한 3,4일 날짜 꺼니까 그냥 그럴 듯 하는 건데? 사람들이 동숙님한테 제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? 바로 동숙님의 신념이 저랑 비슷하다고 시청자분들이 판단이기 때문이에요 며칠 고생하시더니 골드 가지더라고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저는 뭐죠? 아니 실버도 실버 5였어? 스카우트 2 안 들어왔어요? 채용할 것 같은데 들어왔죠? 그래서 오늘 하는 거죠? 그.. 리드빼는 하면 안 되죠? 아니 뭐 그쪽에서 먼저 안 한다고 해가지고 잠시만 아카츠키 어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안 하려고요 아카츠키 화이팅 나 응원해야지 나 응원 감사합니다 안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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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려 절대 안해 안하는데요? 그래요 챔프폭이 원하고 싶잖아요? 하도 넓어서 챔프폭이 그쪽은 아니 소풍님 에헤? 불안해요? 저 제이스 그 동숙한 형 제이스한테 저 저기 질까봐 불안합니까? 아니 아니 왜? 왜 갑자기 왜? 우리 행님이 잘하긴 하지 제이스 인정 인정 오빠 잘하지 많이 겁먹었구나 어.. 많이 겁먹었구나 아니 아니 페이스에 말려들면 안 돼 아니 클립으로 볼 때는 동숙 오빠 잘한다 동숙 오빠 잘한다 사실 방금 묵직하게 들어온 애 나 거의 지금 강석구 장난 아니네 여기 너무 부담된다 너무 겁난다 싶으면은 진짜 간절하게 부탁하시면 들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 뭐 제이스 밴 아니 근데 얍녀 봐 얍녀 봐 첫 번째 거기 끝나고 조용하게 제이스 밴 나올 거 같거든 내가 보기에는 그때 얘기하자 근데 오빠 제이스 밴 하면 타비 사라 타비 사라 아니 뭐 직스 밴 생각했다면서 뭐 직스 밴 한다고 직스를 아 저희는 상대 미드를 밴 안 해요 네 저는 밴 안 합니다 넓고 다 다양해서 딱히 뭘 밴 할 게 없어요 직스 시켜드릴게요 네 직스 하세요 저희는 여러분들 그 픽 있죠 다 우리가 정해줄 거예요 그거 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저희가 생각한 대로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직스 하세요 아니 식사하셔서 문도피고 하죠 문도피고 가죠 가지라갔어 문도피고 갑시다 문도피고 갑시다 네 문도피고가 뭔데? 문도피고 하실 건데요 상대편 동수님 나오시죠 동수님 나오시죠 동수오빠가 동수오빠가 합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고르면 돼 우리는 아무거나 고르자 이거 나야 락칸 할까? 룬 없어야 되지 않나? 룬 비우고서 룬 다 빼고 룬 다 빼고 룬을 그러면 뭐로? 자야 해봐 룬을 그 정밀 완벽 룬으로 하죠 자야 그리고 스펠은 스펠은 그냥 유치하 점... 유치하 점... 정멸 정멸 이거 기본 룬 기본 룬 들어요 정밀 룬 기본 정밀 룬 정밀 룬 이거 약간 기선 제압 기선 잡아야 되기 때문에 룬 빼네 일단은 이걸로 트로베스로 문도로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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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살 말고 우리팀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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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리 깜짝 놀리네 북이 문 β Noel 문 도르다가 플랫 찍었는데 아 문도 플랫 추신인데 달려나 모르겠어 아 와 우리 서로 문도 스킨 있는 거 봐 스킨 스킨마버 스킨 스킨 다른 사람 다 단 거 골랐는데 혼자 또 갱플이네 살살시네 어 미역 자신 있으세요? 풀어지려 벌써 불안불안한가 봐 갱플할까 봐 으... 아무거나 이거 템 뭐 듭니까? 이거 핑화 사야되는거 아니에요? 핑화? 아ㅜpy 템 없이 핑악 팬 이거 지금 우리 구경 안 하면 돼요 와드 와드 와 Brussels 제발 òng Texas ина 대학 kad 살다 자락 이고 야 이겼다! 야 우리가 이겼다! 야 이겼다! 가시다 가시다. 야 합시다! 아니 근데 문누 오빠 피! 피! 피가 없잖아. 피! 피! 피가 없잖아. 아 오케이 기다리면 찬다 기다리면 찬다 기다리면 찬다. 아아아아! 다시 다시 다시. 하나 둘 셋. 와 신기하다 이거. 그거 컨트롤 상 둘이서 해봐 컨트롤 상. 피 꽉 찼어. 시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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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공격하세요 그쪽에서. 먼저 그쪽에서 성공. 한 번씩 왔다 갔다 공격. 아니요 그냥 던지면 돼요. 던져 그냥 던져. 객 던지면 돼요? 빨리빨리. SK 팀 화이팅! SK 팀 화이팅! 오아아아앜! 오오 뭐지? 오오어! 유지아 썼어 썼어! 역시 SK 팀! 나이스. 형 던지지 말고! 저기 유지아 끝났어! 아 저 이제 끝났어 내일로 나이스 죽여 그냥! 죽여! 죽여 죽여! 나이스! 죽여 죽여! 다 죽여 다 죽여! 나가 이제 나가 이제 죽였어 나이스 나이스 와 존맬 예측 기였다 전부 예측 와 형 그거 예측한거죠? 형 예측한거 맞죠? 나 이거 놀랐어 문도 플리츠 시켜야 아니요 쟤눈에 가서 맞아준걸로밖에 안보여 사실 저희 서팔부터 시작해 저걸로 가 다 쳐다보셨고 야 그 놈들 어서 피쳤다 맨날 가 아니 저쪽에서 블루 선택할수도 있어 저쪽에서 어디 시작할까요 저희? 안내봐 어디부터 할까 우리 블루 잡아야죠 블루 오케이 블루 가져가세요 선불로 하겠습니다 우리 승부가 다행히 나갈게요 수고하세요 네 이따 뵙시다 네 수고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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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보러 옮기자 우리도 보러 옮기자